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미주 한인교회 뉴욕과 뉴저지 주요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예배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KPCA 해외 한인장노회 뉴욕노회는 1월 8일 오후 5시 뉴욕 한인연합교회에서 2023년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임선순 목사는 너를 위한 나의 생각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닌 소망과 평안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한인예수교장노회 뉴욕지역 5개 노회는 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퀸즈장노교회에서 신년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광야에서 은혜를 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된다며 청도교의 신앙을 회복하여 영적인 파수꾼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는 1월 9일 월요일 필그림선교교회에서 신년할애 감사예비를 열었습니다. 회장 홍인식 목사는 설교를 시작하며 암투병 중인 박인감 목사의 12분가량의 영상설교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아이티와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선교활동에 앞장선 박 목사는 주님이 주시는 심장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며 목회는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1027억 달러 규모의 2023-2024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1227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2022-23 회계연도 공식 예산보다는 16억 달러 늘었지만 예산을 초과한 실제 현 회계연도 지출액과 비교하면 약 17억 달러 줄인 셈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뉴욕 증시도 하락세라며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예비 행정예산안을 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 급증으로 인한 비용도 추가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뉴욕시에서 새롭게 지출하기로 한 항목은 탄소 감축 목표 달성, 비전 제로 프로젝트, 퀸즈 윌렛츠 포인트 재개발 공공 민간계획, 새로운 교통신호 등 설치 등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이민 120주년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성장과 공로를 치하하고 철통같은 한미 양국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12일 화상으로 진행된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서 대독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미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0년 전 오늘 102명의 한국인이 새 시작을 찾아 하와이에 도착했고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새로운 전통과 관습에 영원히 아로 새겨졌다며 이민 1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인들의 이야기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며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같이 갑시다 라고 성명을 맺었습니다. 우표값이 또 인상됩니다. 연방우정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종 영구우표는 현행 60센트에서 63센트로, 1종 보통우표는 57센트에서 60센트로 인상됩니다. 또 국내 협서는 48센트로 4센트, 국제협서와 국제우표는 1불 45센트로 각각 5센트씩 오릅니다. 한편 USPS는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에도 1종 우표 가격을 2센트 올리는 등 우편 가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USPS는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승을 상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가격 조정으로 재정안정에 필요한 수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